오늘 할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는 WWDC 스페셜이라 그것만 다루느라 이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쪽 부분 빼고 다른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할게 많아요 할게 많으니까 굳닥굳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로우 부터 시작을 할게요 팔로우 업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번에 루누아르 기반 그러니까 AMD 라이젠 젠2 기반 노트북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HS 기종을 단 노트북들이 죄다 에이수스의 노트북들이 죄다 무슨 기묘하게 뻥쿨링을 뻥 빼기를 해놨던게 밝혀져서 그 뒤로 이거에 대해서 뭐가 없었죠 뭐 걔는 그 뒤로는 뭐 딱히 반응이 없었어요 뭐 유저들은 계속 열 받고 있고 그 회사 측에서는 그냥 딱히 공식 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요? 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? 델 얘도 구조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델 도 터프라는 이 모델이 아 터프가 아니지 G5S G515SE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얘도 좀 열 배출이 희한해요 열 배출이 이제 그 하단에 뒷면 쪽에서 열이 빠지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 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판을 뒤로 젖히면 상판의 밑부분이 그 뒷부분을 약간 가리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뭐 사진 보시면 나오겠는데 그래서 힙한 노트북 디자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뭐 힌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러면 이제 발열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배출구를 거기다가 막 화면으로 막아버렸구나 열면은 그렇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어 열고 쓰면 안되고 닫아놓은 상태로 모니터에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네요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성능에 영향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아 근데 문제는 키보드가 53도까지 올라가면은 이거는 저온원상 수준인데 53도까지 올라가면은 게임하기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누르는 WASD 버튼 그쪽은 35도 뭐 40도 이 수준이라서 약간 뜨뜬한 수준이긴 하겠는데 가운데 부분이 채팅할 때 채팅하려다가 딱 치면 어머야 이렇게 뜨거워서 적어놔 그러니까 어 이건 또 무슨 다들 왜 이래? 진짜로 단체로 인터넷한테 뭐 돈 받아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되고 근데 이와는 별개로 이제 저가형 모델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U 프로세서 달고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디냐 아 아수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름을 아수스 이름 뭐였지? 잠시만요 거기서도 이제 한 60-70만원대 이제 저가형 나온 걸 보니까 꽤 괜찮게 잘 나오더라구요 그... 이름을 깜...잠깐만요 M433 이런 애들 아 비보북 이런 애들이 이제 라이젠 U 프로세서 달고 나오는데 인텔 동급 애들은 그냥 신나게 두들겨 패고요 데스크탑이랑 같이 놀던데요 얘는 그래서 라이젠 좋습니다 그런데 HS 모델들이 살짝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뭐 못 살 정도는 아니고 이걸 갖고 만든 애들이면 되죠 이 둘이 그렇다 그래요 여기에 엑롱